오늘 운동은 데드리프트, 벤치프레스 이렇게 두가지 운동을 했습니다. 데드리프트는 어제 휴식을 하고와서 자세가 초반부터 마지막까지 아주 좀 괜찮게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는 어깨쪽이랑 팔꿈치 문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계속 상체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많이 좀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. 다음번에는 좀 더 벤치감을 다시 천천히 잡으면서 모기를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데드리프트 시작 자세에서 미드풋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.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타팅 스트렝스 체계에 나오는 것처럼 바벨을 발 중앙 위에 얹어놓고 정강이를 붙이는 데드리프트를 하실 겁니다. 근데 이 방법을 했을 때 비율이 좋은 사람은 이 방법이 잘 맞겠지만 보통 체형이신 분들이나 데드리프트 하기 힘든 체형이신 분들이 이 방법을 했을 때 무게중심이 뒤꿈치로 많이 가고 뒷다리 구멍만 많이 쓰게 되는 데드리프트를 많이 하게 됩니다. 그래서 허리가 많이 굽고 데드리프트가 많이 무거우실 겁니다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원래 보폭에서 살짝 뒤로 가보시는 겁니다. 그러면 뒤꿈치만 눌리던 게 발바닥이 전체가 눌리면서 뒤존보다 무릎이 살짝 앞으로 오게 될 겁니다. 그러면 대퇴사도의 힘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전체적으로는 다리 앞뒤 옆에 힘이 들어가면서 데드리프트가 조금 하체의 힘을 쓰기에 편해지실 거고 조금 가벼워지실 겁니다. 이렇게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